안녕하세요. 방금 사업단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시티 확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서 일핵심 사업으로 개발된 스마트시티 데이터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남용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 양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 김도영 교수님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많이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많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데이터업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5년간 연구개발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 성과물에 대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저희가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결국은 같이 참여해서 오픈소스는 같이 만들어가는 만들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된 기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검증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여기 많은 분들께서 계속 활용을 해 주시고 고도화를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 제가 지금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주제로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후에 두 번째 세션이라든지 세 번째 세션에서 실제 활용 사례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개요 수준으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오픈소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사실 이게 사업의 비전이고요. 이 비전 위에서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저 이름은 오픈소스의 이름입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 발표를 쭉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오픈소스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활용된 사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데이터 허브의 정의 그리고 저희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는 이 도시의 플랫폼으로서 도시의 중심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도시 관련된 도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외부의 별도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좌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타 지자체 시스템이라든지 UCT 통합 플랫폼 기존의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보급 확산된 시스템들 그리고 IoT 플랫폼이라든지 공공 데이터 포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연계를 해서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집 관리를 위한 데이터 허브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들처럼 자체적인 규격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 아니고 유럽의 ETSI, H의 NGSILD 표준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국제적인 데이터에 대한 연계, 활용, 호환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각각의 분야에서 실제로 수집되는 원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천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원천 데이터들 간의 서로 연계를 통해서 융합을 시킨 융합 데이터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단일 분야의 서비스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자체분들께서도 좀 많이 참여를 하셨고 실제로 지자체에 구축된 시스템들이랑 연계 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장표를 간단하게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스마트 CD 통합 플랫폼 저희 지금 108개 지자체 국토부가 보급을 해서 여기 참여해주신 지자체분들 대부분 자체적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게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관기관 112나 119나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합 플랫폼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CCTV에 대한 관제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데이터 허브와 통합 플랫폼이 연계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시한 게 스마트 CD 통합 운영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통풀과 데이터 허브를 이렇게 합친 모델을 저희가 좀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결국 데이터 허브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부에서 기존에 수집하는 여러 가지 도시 데이터들 그리고 통합 플랫폼으로부터 수신된 범죄라든지 도난이라든지 화재,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도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 자료로서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런 분석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 플랫폼 쪽으로 이벤트를 보내서 아예 통합 플랫폼에서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상황,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시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운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세션에서 저희 캐티에서 이런 모델을 먼저 부천시에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리뷰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분산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허브가 가지는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 수집과 저장, 관리가 위에 있는 세 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집, 저장,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와 관련된 표준 API를 채용하고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분석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의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도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도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이 이렇게 시민들 간에 데이터를 유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유통 기능과 관련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가시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시멘틱 기반의 다양한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죠 보안 기능 결국은 도시에 모이는 데이터들 민감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데이터부에 대한 구조 그림이 있는데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후 세 번째 세션에서 이런 데이터 허브의 각 모듈별로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허브는 모듈화된 아키텍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능들만 따로 떼서 구축을 하고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지자체라든지 기업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데이터 허브에 붙여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맨데토리로서 파란색 파란색의 블락들이 가장 필수가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듈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청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옵셔널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아웃오브스컵은 사실 데이터 허브의 범위 안에는 속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회색은 기존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기존 시스템들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청록색으로 있는 게 데이터 인제스트 모듈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수집 모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는 모듈이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IoT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시스템들 이쪽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인제스트 모듈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레거시 시스템과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데이터 코어 모듈입니다 데이터 코어 모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담고 있는 모듈로서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를 담고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라든지 그리고 도시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모델 그래서 모델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그리고 데이터 셋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퀄리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코어 모듈이 데이터 허브의 중심으로서 이 코어 모듈을 중심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틱스 모듈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듈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외부에 공개하고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모듈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멘틱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옵셔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국 데이터들은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시큐리티 모듈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위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모듈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 허브를 각각 모듈화된 시스템들을 실제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축을 할 때 관리를 하기 위한 형태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미터링이라든지 이런 VM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축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로컬에다가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자체들에서는 핵망 내에서만 그럴 경우는 굳이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옵셔널로 놓은 거고요 그 위쪽에 어드민 포털이라든지 관리자 포털 화면이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포털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지자체 현황에 맞는 혹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옵셔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적으로 데이터 허브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데이터 코어 모듈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데이터 코어 모듈을 반드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코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관문이 되는 API 게이트웨이가 핵심 모듈이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보안, 인증인가를 관리하는 시큐리티 모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개 모듈이 핵심적인 필수 모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데이터 허브 기술 개발된 것을 모듈들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별도의 자체 보유 솔루션들을 붙여서 쓰셔도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허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 보시면은 시티 데이터 허브의 정의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렉심에서 개발한 데이터 허브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데이터 허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키텍처만 이렇게 잡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을 이렇게 표준 규격을 만들었고 이 규격에 따라서 개발된 것이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오픈 소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구현한 구현체가 지금 레퍼런스 구현한 게 시티 데이터 허브고 이 개념을 이제 참조 확장해서 대구시에 구축을 하고 시흥시에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레퍼런스 구현체 같은 경우는 방금 지금 본 행사를 통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고 이 공개되는 것들이 결국 국내 지자체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이 데이터 허브를 가지고 결국 도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분야뿐만이 아니고 좀 더 소규모로 각각의 도메인별로 이렇게 구축해서 기업들의 솔루션으로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상용 데이터 그리고 해외 도시 같은 경우 수출 같은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표준을 준용했기 때문에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형태로 해외 도시에 구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오픈 소스의 주요 특장점으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웹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종류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분석 예측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손쉽게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데이터 관리 도구 제공 드리고 그리고 스토리지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스토리지를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스토리지는 이제 별개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스토리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를 이제 좀 응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나 모니터링 결국 개발자라든지 일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기능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개 행사 통해서 공개되는 이 오픈 소스들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기터브 같은 데다가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후에 다른 세션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브에 대한 표준 규격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가이드 그리고 시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은 형태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메인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세션에서 실제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캐티에서는 기존에도 IoT 플랫폼에 대한 오픈 소스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고 오픈 소스 연합체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15년부터 저희가 오션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천 개 이상의 기관에서 오픈 소스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살려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시티 데이터 허브를 가지고 활용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세션이 사실 사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이게 저희 원장님께서 개회사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에 대한 위치 동선 정보 그리고 감염 네트워크 정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동선 분석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학조사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해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에 시군구 단위 254개 보건소에서 실제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활용 사례로서는 주차 혼잡도 예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남시 야탑 공용 주차장에 IoT 플랫폼 기반의 센서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센서 데이터 그리고 주차 데이터죠 그리고 공공 API를 통해서 날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이걸 수집하고 가공하고 학습을 해서 주차 혼잡도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사용자 일반 시민들에게 앱 형태로 이렇게 주차장에 대한 혼잡도 정보를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세션에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 실제 데모 시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주차 혼잡도를 제공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시스템별 모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오픈소스 시티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결국은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22년이 사실 올해 종료가 됩니다 이 사업이 하지만 종료 이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나갈 길이 굉장히 험난하죠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통합 플랫폼 연동도 저희가 사례로 만들었지만 이런 기존 시스템들과 연동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활용성을 제고를 해서 국내 지자체들에서 실제로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확대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 선도기관들이랑 좀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파이웨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시티 하시는 쪽은 지금 파이웨어랑 저희랑 같이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NGSILD 국제 표준을 통해서 파이웨어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데이터 허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해외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국내 지자체의 구축 사례와 표준화를 기반으로 해외 실증도 추진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허브를 가지고 실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시험 검증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는 마지막 저희가 세션의 가장 마지막에서 따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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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